자,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고생했고요.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 강의는 여러분들 혹여 보신다면 아, 내가 저렇게 해서 맞았는데, 틀렸는데 확인하는 차원을 보면 될 것 같고 예비 고3이 본다면 아, 저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뭐 제가 크게 쉬웠다, 어려웠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나름대로 잘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금 아쉬운 것들은 문학에 약간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저는 해설 강의에서는 일단은 화법장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쉬우니까 문법만 하도록 하고 문법 끝나고 나면 이제 문학 그리고 비문학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다 완벽하게 읽지 않고 왜 그게 답이고 왜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한번 보세요. 눈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문법은 암기를 묻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비 고3들 문법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눈이 안타까운 게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올려놨지만 문법은 결코 암기가 아니고 논리구조다라는 것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문법 11번하고 12번을 볼게요. 11번하고 12번은 지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독서 영역처럼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단락을 보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이런 대중들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더불어 시대상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의 구성 방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순서대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언중의 인식 시대상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례들을 빠르게 읽어봅니다. 이건 읽어보진 않을게요. 저는 쭉 사례들을 읽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봐. 전기라는 말은 전화로 가는 거냐 멀리 가는 거냐 어떻게 인식 언중들의 인식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일상의 단어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나와 있었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빈문학.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 두 가지였어요. 인식하는 거에도 다시 두 가지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문법이기 이전의 논리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식한다. 그 언중들이. 그 인식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고 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인식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뭐가 될까요. 시대상이겠죠. 이런 단어들을 주면서 그 의미. 잘 보세요. 이 사례로 총각이라는 사례를 주면서 이 총각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변화한 거라고 했어요. 의미가 변화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딱 어쩌저쩌고 이라는 관습을 짐작한다는 이 시대상을 말하는 거죠. 또 부대찌개 같은 것도 그 시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나왔죠. 이 중에 의미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총각의 사례.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까. 이제 단어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도 이 단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구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읽었으면 11번 문제부터. 문제 아주 좋습니다.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제가 매일 이야기했던 건데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기억이 뭐냐면 관형사. 나는 품사를 알고 있느냐.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이거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제가 눈에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품사는 관형사고 품사는 얘가 얘를 꾸밈으로써 관형사로 된 관형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형어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품사. 관형사라는 품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앞에가 목적어고 뒤에가 서술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새해 맞이. 이제 페이크.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 뭐냐. 이겁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수문 그림 찾기에서 이 수문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우리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 동시에 금은 앞에 것들이 목적어 역할하고 뒤에가 서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문 그림 찾기에서 수문은 바로 숨다라는 동사지 얘가 관형사가 아니고 동사가 됐고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와서 관형어는 되지만 그림을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는 되지만 예품사는 숨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얘네 셋 제거하세요. 남아있는 건 두 개예요. 아주 쉽죠. 그랬을 때 보면 새. 새라는 것이 바로 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 그러면 새가 관형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관형사인지 뭐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 뒤에는 조사가 안 붙어. 새가 해. 새는 해. 안 되죠. 해가 새다. 안 되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안 되면 얘는 관형사다라고 논리로 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그러면 됐습니다. 둘 다. 한목도 마찬가지도. 몫이라는 건 명사입니다. 그러면 한. 한이목. 하늘목. 한가목. 조사 붙을 수 없어요. 관형사.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한. 몫이라고 있을 때 한은 몫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그래서 몫이 한이다.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관형사가 되는 것이죠. 얘가 관형사. 품사 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뭐. 새해를 목적어. 이 새해를 목적어 맞이하다. 한목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쉽게 숨은 그림 찾기라는 이 페이크. 이게 동사라는 것만 찾아낸다면 두 개로 압축이라는 거죠. 그럼 답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이건 두 말. 조건 맞습니다. 관형사가 말을 꾸미는 건데 두 말이 없다지. 주어진 목적은 아니거든요. 답은 11번에 4번이 되는 거고요. 주어진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